Q. 0414cm 0414cm 0416cm 0417cm 들어갑니다 형 형. 자 형. 파이팅. 아니 누구 계신데? 파이팅. 파이팅.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신발 벗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 저 누구야 저 사람? 쟤 칠해볼까? 아니 싸움 잘하는데 다 여기 들어가는데? 쟤 칠해보는 거 아니야? 이 쪽으로 옵니다. 이 쪽으로 옵니다. 여기다가 짐 떠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춥다. 앉으세요. 아 춥네요 방이. 방 이거 추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날 풀려가지고. 아 진짜. 아 추워. 통성명부터 할까요? 저는 서명춘이고요. 서. 서명춘이요. 명 명춘. 춘. 서명춘. 나이는 서른하나. 사기죄로 들어왔어요. 어쩌다가 들어오셨어요? 뭐 불법 주거침을. 불법 주거침입이야? 친구들이. 어떤 분들한테 잡혀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시키는 일을 좀 했다가. 그게 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건을 좀 가져와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분은 도망가 버렸고. 우리끼리만 잡혀 버렸고. 아휴. 책 봐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0842. 0842. 0842. 0842.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탈출을 하는 게 맞아요. 교도소에서 탈출을 하는 건 또 범죄인데. 그럼 또 범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타러 가봐요. 같이 타러 가봐요. 같이 타러 가봐요. 여기 다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생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저희는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을 먹어요. 아침은 소지들이 배식을 하거든요. 소지가 교도관들 도와주는 도우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을 가요. 거기는 다른 4동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악잘범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몸조심하셔야 돼요. 싸움 잘하세요? 싸움 잘하세요? 뭐만큼 해요?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해요. 아 그러시네요. 진짜 이 몸에 대화를 나누고 없거든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 신이 걸어서 밑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서열을 바로 정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운동을 끝내고 나면은 점심 먹고 작업장 가요. 이 방은 원래 세탁실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질하고 구두 닦고 창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여기 와서 조금 쉬다 보면 잘 시간. 9시에 소등하니까 그때부터는 명랑 없이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겨누. 쉿! 13동 4방 추력. 전부 나오세요. 일하러 일하러 가지. 세탁실이 가능하러 가지. 벽으로 일렬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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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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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그런 소리네. 왼발. 왼발. 정숙하려. 13동 중문 개방해 주십시오.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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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두워. 다리가 꺾였어. 탈출하려면 새벽에 나가야 되나. 아. 아... 어? 소장샤. 소장샤. 아... 몸 쓰고 싶어. 아... 형 거기에 빨리 나가요. F.C. 파이트 크로러 그래 여기 뭔가 이상해 있어 여기 뭔가 이상해 있어 여기 있다니까 나가고 싶다 여기 들어가십시오 F.C.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들 왔나? 장지 양발이랑 신입들 창고로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옷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 비누 있지? 종류별로 정리해 놓고 물비누 밑에다가 똑같이 정리해 놓고 여기 뒤에 보면 수건 있을 거야 수건 맞춰서 정리해 놓고 수고드래 수고드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방금 여기 바로 앞에 경찰이 두 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체 보관실에 가려면 교도관 두 명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옷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챙겨놔야죠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죠 방법을 찾아 봐야죠 어디 있어야지 어디 있어야지 어디 있어야지 자 일합시다 네 으흐흐흑 으흐흑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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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대로 자 표백 비누랑 자 살균 살균 비을 넣어주시고요 아 자 세탁 세탁비누 표백 표백이 어디지 표백이 여기고요 세탁 그쪽에 넣어주세요 연두색 세탁이에요 어흑 어흑 자 세탁 세탁비누 표백이 여기지 표백이 여기고요 표백이 여기고요 세탁 그쪽에 넣어주세요 연두색 세탁이에요 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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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살균을 열어주세요 어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어 네? 어떻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안 되죠? 어 어 저기다 걸어놔 저기다 걸어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어 어 그냥 자 뭐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넣고 박스를 하나 이렇게 해서 안에다 입고 그 다음에 그래야겠다 체계 체계기 저는 큰 사람 안되겠다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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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아니 저는 머리가 노래가지고 아 이렇게 둘이야되네 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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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어 흘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두백 자 빨리 어 어 어 어 어 Uh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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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균 일려주시고요 네 o 멍 pod 그 Earth 교도관 들어갔어 교도관 들어갔어 교도관 들어왔어 슬슨 입으면 안 돼, 슬슨 입으면 안 돼. 들어왔다고, 들어왔다고.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빨리 물 닫아줘. 자, 자, 이렇습니다. 살균 비누 이따 주시고요. 살균 주세요, 살균 주세요. 아이씨, 살균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차곡차곡에서 정리해서 올려놔잉. 네, 알겠습니다. 이불 잘 정리해서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고. 네, 거기다 놓을까요? 요거를 가면 보자고 이거 어디다 치워야 되나? 잠깐만, 이거를 아이고. 이불 또 옵니다, 이불 또 와요, 이불 또 와요. 네, 이불 또 와요, 지금. 이거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 잠시만요. 턱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잘 받아라.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듣게, 듣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걷다, 걷다가 놓으면 되고, 이거 일단 다 치워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그럼 여기 막고 있어야겠다. 그 입구를 비켜줘. 여기 지금 잠깐 서 있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살균 비누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탁이 잘 됐네.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 까치들 나까지 위험해지나 몰라. 저거 저거, 그려 donne. 빨리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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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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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빨리 빨리 하자 빨리. 빨리 빨리 할게요. 아이 자. 아이 자. 됐어? 다 했어? 아니요 바지 입어야 해 바지. 어 흰 옷. 어 흰 옷.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도관님 공사연료 공사연료 통현이 형 네 이거 들고서 따라옵니다 네 다녀가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